음 솔직히 할만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똑같은 최저시급에 훨씬 힘들게 일하면 똑같은 최저시급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폰만 보고 있는 편의점 앓아야지 왜 퀴즈카페라지?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아 이거는 슬슬 말하고 싶어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어 아 저 다음 달까지 말할게요 아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야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야 오늘 제가 일주일 전에 퀴즈카페를 지원했어요 퀴즈카페 알바문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전? 3일 전에 면접 봤어요 평일에는 퀴즈카페 사람이 엄청 없어요 아기들 5명 정도밖에 없어 한 5가족 와 이거 개꿀 알바 진짜 편안해 보이는데 진짜 쉽겠다 아무도 없고 사람도 적고 조용하고 최고 알바야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주말에는 몇백 명씩 온다네 주말엔 되게 힘들다네 그 얘기를 듣고 왔고 그래서 면접 그냥 평범하게 보고 오늘 교육받고 왔거든요 교육받는데 애들 무슨 그 짐 라인 설치해서 강화하는거 뭐라 하지? 제가 공익이라 잘 모르지만 유격할 때 유격자심 하면서 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4,5살 애기들이 하는 거야 막 허리에 하데스 하데스 하기스 하기스 설치하고 아니 아니 하기스를 입고 하기스 앞에 그 절대 안 끊기는 공업용 무슨 고리 있잖아요 공업용 쇠 거리 고리 그거를 우리가 부착하고 그 키즈카페 직원들이 부착하고 떨어뜨리면 슝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쭈욱해서 이렇게 짐 라인 타는 것도 있어요 짐 라인 뭐라 하지 그거? 펠... 하강 펠... 펠 하강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를 애기들이 막 타는데 일단 직원 알바 입장에서도 다 한 번씩 타보게 했어요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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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문 도구들을 아 근데 아 난 나이... 애기 때는 막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 타니까 막 아파 한 번 타면 막 여기저기 아프고 높은 데 있으면은 또 막 가랭이 찌릿찌릿하고 막 아 힘들더라 타는 건 힘들더라구요 저도 그 하기스 입고 하기스 앞에 그 쇠 고리에다가 그 공업용 그 절대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는 이상 안 끊기는 그 쇠 거리 그거 끼고 막 3m 되는 암벽등반 하고 뛰어내리는 거랑 한 3-4m 되는 긴 폴대에 점프점프 폴짝폴짝 올라가서 슝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랑 그... 수평으로 쭉 긴 한 10m 정도 되는 짚라인 상공 4m 그리고 길이 한 10m 정도 되는 짚라인 타고 그랬는데 아파 죽겠어 가랭이가 아니 애기들은 괜찮은가? 나는 좀 어른 돼서 거기가 조금 그 하기스 같은 거 입고 막 팽! 탱겨지면 고간이 좀 아픈가? 어른 아저씨랑 그 뛰어내리는 거 있거든요 하기스에 그 고리 걸고 뛰어내리는 거 뛰어내리는데 그 반동 땜에 팽! 하고 고간이 뺑! 이렇게 되잖아 으아악! 하고 아 고간 고간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기스가 허리에 고정되니까 허리가 자꾸 아파 지금도 등 허리가 조금씩 아프네요 근데 뭐 다행히도 직원 입장에서 알바가 탈 일은 거의 없지 직원이 탈 일은 거의 없지 그냥 제가 본 키즈카페는 근데 제 친구도 키즈카페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냥 하루종일 음료만 타고 나왔대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본 키즈카페는 거의 어린이용 훈련소 같아 어린이용 어린이용 훈련장 도화 강화하고 막 기어오르고 암벽등반하고 인간의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4미터의 원기둥에서 뛰어내리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알바 그 키즈카페 알바 직원이 하는 일은 다 그거예요 애기들 안전장치 채워주기 안전장치 그니까 하기스에 고리 거는 거 그거만 맞게 해주고 그게 다 같아요 그게 그냥 시작과 끝이야 전 의외로 애기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아이 귀여워하는 애들도 막 대리꼬같이 놀아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알바명이 이 걱정을 했어 아 내가 막 애기가 놀아달라는데 아씨 귀찮아 그래서 아 귀찮아 저리가 막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알바 그 교육할 때 말로는 그럴 일은 없대 왜냐면 애들 볼 시간이 없을 거래 다 그 기구 안전장치 설치하고 애들 옷 입히고 이거밖에 안 할 것이니까 뭐 애기들 보기 힘들 생각은 솔직히 애기 안 좋아해도 할 수 있을 거래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왜냐면 일단 밝잖아요 나이 더 어린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이니까 좀 더 발랄하고 굉장히 맘에 들더라구요 막 나이든 무식한 막 노인들이 와서 야 이게 왜 안돼 하면서 막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웬만해서 다 그냥 아기들이랑 부모님들만 있는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식하고 무 교양 없는 사람 만날 걱정은 적죠 근데 알바 직원 교육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간혹 엄마들 중에서 굉장히 좀 막 된 엄마들이 있긴 하대 그냥 뭐만 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막 다짜고짜 화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비상식적인 경우 아니면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 점점 안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무서운게 내가 애들 강화 시켜 내가 강화하는 자유낙화하는데 안전장피 잘못 설치해 그러면 그냥 에이 그냥 4미터에서 곤두박질 쳐지는데 너무 위험하잖아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있나? 그냥 순수 내 잘못인가? 물론 안 채우고 떨어뜨리면 내가 당연히 죄죠 제가 다 물어내야지 근데 그걸 그냥 키즈카페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책임인가? 물론 그런 일 없게 하는게 당연히 알바의 책임이지만 문득 무섭더라구요 뭐 설치하는 거 여러 번 그 안전 생명줄 설치하는 거 몇 번 봐서 괜찮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구 만약에 내가 잘못 설치했어 이거 이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고정이 안됐다 그러면 아니지 그 정도면 알겠지? 그 정도로 멍청한 순간이면은 스스로 알겠지? 아 내가 얘한테 얘한테 생명줄이랑 이 줄에 매달릴 수 있게 하는 거 안달았구나 알겠지? 그 정도는 문제 없을 줄 생각합니다 바빠봐야 또 얼마나 바쁘겠어? 그리고 진짜 온몸으로 뛰는 노가다도 아니고 그냥 애기들 그 놀이기구 태울 때 줄만 잘 잡아주고 줄 잘 설치해주고 이게 다인데 근데 오늘 교육 받았잖아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래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래 신기하네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오늘 키즈카페 실제 일을 하고 왔어요 초코보는 또 또 목소리가 달라졌어 왜냐면 아이고 힘들더라고 그냥 그냥 키즈카페라서 뭐 그냥 아기들 좀 보고 뭐 애기들 놀이기구 안전하게 탈 수 있게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애기들은 계속 그 놀이기구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맡은 놀이기구에서 막 애기들 맞아야 돼 응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쩌우 외자리야 하면서 지금은 연기라 이렇게 목소리 해야지 그때 되면 아 저는 사실 애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옛날에 결혼하면 애기를 안 낳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한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애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진짜 갑자기 좋아졌어 옛날에 우리 집에 신청 애기 오면 진짜 눈도 안 맞으셨어요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애기를 진짜 작년부터 슬슬 좋아지더니 이제는 막 키즈카페 가면 애기들이 막 오면 애기야지만 애잉 재밌쩡 안 무서웠쩡 막 이렇게 하이톤이 되더라고 그래서 키즈카페 일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의 키즈카페랑은 좀 달라요 이런 키즈카페는 진짜 키즈카페 카페가 뭐예요 약간 쉬면서 음료 마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내 키즈카페는 키즈카페가 아니라 키즈훈련소? 키즈육군을 연속 그 정도 느낌이더라고 아쉽게도 증거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증거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증거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니 키즈카페 뭐 그거 있나 키즈카페 사진 유출되면은 뭐 국가기밀 유출죄로 잡혀가나 이런 키즈카페는 아닙니다 훨씬 뭐 크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크긴 비슷한데 실내 놀이기구가 되게 많아요 실내 놀이기구가 보통 그냥 뭐 회전목마타는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유격 저는 공익이지만 미리 말하지만 막 유격할 때 허리에 안전 하하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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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스 매직팬티 하기스를 채우고 하기스 고정 진짜 안전하게 해요 왜냐 하기스 풀리면 그냥 바로 낙사사고니까 하기스 채우고 뭐 그 제 전 영상 전 어제 찍은 키즈카페 미리 미리 보기 영상에 있을 것 같은 하기스 앞부분에 쇠로 고리를 채우고 공업용 링같은걸 채우고 거기에 쇠 로프에 매달아서 애기들을 슝 날려보네요 당연히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만약에 하기스가 잘못되었다 혹은 그 어린이용 그 짐 라인 태우는거 짐 라인 뭐 짐 라인 장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사고나요 바로 사고나 그래서 전 솔직히 오늘 일 처음 하잖아요 오늘 일 하면 무조건 애기 하나 사고 날 줄 알았어요 나로 인해서 근데 진짜 안전하게 할 것만 하면 진짜 벼락 맞을 확률 아니면 사고 날 일은 없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안타깝게도 키즈카페 사진이 별로 없네 아니 키즈카페가 왜 왜이렇게 다르지 짐 라인 짐 라인 비읍이구나 짐 라인은 이거 지푸라기 라인이잖아 애기들한테 이런거 태워요 실내 짐 라인 태워요 저는 오늘 짐 라인 태우진 않고 짐 라인 타고 간 애기들 애기들을 받는 거랬어 받는거 짐 라인 타고 오면은 밧줄부터 날라오면 슝슝 이렇게 딱딱 손으로 잡고 애기한테 짐 라인 도구 잘 풀러주고 이렇게 주는 걸 했거든요 근데 물론 안전장치가 물론 잘되어있지만 떨어지면 그냥 얄짤 없이 사고야 얄짤 없이 그냥 알바가 그 짐 라인 타는 아기 부모님한테 수리 병원비 수술비 다 내야될 수준이에요 완전히 막 짐 라인 밑에 그물망이라도 해놔야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짐 라인 밑에 그물망이 없어요 짐 라인 떨어지면 그냥 바로 사고야 그래서 이런 짐 라인을 쭉 타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위험한게 없었네 위험한거 짐 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제 카페 했는데 음 솔직히 할만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똑같은 최저시급에 훨씬 힘들게 일하면 똑같은 최저시급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폰만 보고 있는 편의점 알바하지 왜 퀴즈카페라지?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솔직히 업무만 봐선 당장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하고 싶어요 솔직히 퀴즈카페라고 더 좋을게 없어 왜냐면 편의점 알바한다고 봐요 편의점 알바하면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뜨끈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씩 까먹어도 되고 막 너무 남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퀴즈카페는 물 먹을 시간도 안 줘 5시간 동안 물 먹을 시간도 안 줘 화장실도 못 가 밥도 안 줘 그렇다고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야 최저시급 줘요 그러면은 그냥 쉬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그냥 못 꺼내 먹고 그냥 앉아서 폰 보고 있을 편의점 알바하지 왜 퀴즈카페 하지? 이 생각이 머리 끝까지 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안 그만두느냐 지는 기분 들기 싫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로서 이 정도 힘듦은 감안할 수 있다를 좀 체험하고 싶어 그리고 저 스스로 너무 안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산 게 없어 수능도 안 봐 모의고사도 안 봐 입시는 그냥 꽁으로 했어 그렇다고 또 군대는 또 공교롭게도 공익이야 그냥 인생에 힘든 적이 없어요 힘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이라도 힘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키즈카페를 지금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키즈카페 5시간 일했잖아요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제일 빨리 간 5시간이었어 내 인생에서 5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간 일이었어 그것도 휴대폰이랑 TV랑 컴퓨터 안 한 채로 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빨리 시간이 갔어요 왜냐면 그만큼 재밌었거든 그만큼 재밌다는 건 뭐야 피로가 덜하다는 거죠 피로도 좀 적고 짜증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문제는 똑같은 최저시급이면 더 쉬운 편의점 하지 아 이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한 달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 아 진짜 메리트가 솔직히 말해선 내 내 내 키즈카페는 없어요 더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없어 편의점과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건 그냥 아기들이랑 좀 재밌게 놀고 좀 육체적인 활동을 한다 이거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좀 아기들이랑 있으니까 좀 활발하고 애기들이랑 놀면서 얘기하면서 아잉우리깅 하면서 놀 수 있다 이 장점 말고 하나도 없어 밥도 안줘 휴게 시간도 없어 물도 못 먹어 왜냐면 좀 바쁘게 계속 교대를 해야 돼서 물먹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아유 결국은 편의점이 최고야 똑같은 가격에 키즈카페를 할 필요가 없어 할 이유가 없어 조금 부정이 좀 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즈카페 했는데 딱 하나 단점은 좀 손이 좀 다쳐요 왜냐면 좀 장갑을 끼고 해야겠어요 장갑 안 끼고 해가지고 맨손으로 아기들 날라오는 짐 라인에서 받고 줄 막 감고 애기들 안전고리 맨손으로 풀고 하다보니까 손끝이 막 아리더라고요 지금도 막 마늘 깐 것처럼 손끝이 좀 아리고 상처가 좀 났어요 오늘 일하고 딱 손 부니까 검지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 검지가 검지가 붉게 물들었어요 뭐 상처 났나 봐 뭐 지금은 괜찮은데 그리고 일단 키즈카페 하면 장점이 알바들도 다 활발하고 즐거운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아 좀 좋은 친구들 만날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생각도 오늘 깨졌죠 왜냐면 키즈카페 하면 아무리 진짜 소극적인 사람도 애기들 앞에서는 하이톤 돼서 좀 신나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알바도 다 알바도 땡 이렇게 맞이해 그러다가 내가 뭐 오늘 처음이라니까 뭐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 알바한테 어 저 이거 이거 맞나요? 잉잉 하다는 알바들이 네 하고 끝나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 우리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해 그리고 내가 또 딴 데 가서 어 저 이거 교재 맞나 네 하고 가 아니 난 여기서 또 느낀 게 아니 잠깐 친절하기가 그렇게 힘들까? 저는요 저도 애기들이 있으니까 잉잉 우리 애기잉 하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다가 교대 왔어 교대하는 분한테 어 안녕하세요 교대요 하면은 나는 아 안녕하세요 이거 땡 힘들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 하고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잘 가 근데 내가 교대하러 딴 팀 가잖아 딴 팀도 잉우리잉 하고 있어 내가 어 안녕하세요 저희 교대요 하니까 네 하고 가 아니 아니 그 그래요 뭐 뭐 나한테 친절하기를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뭐 키즈카페라가 진짜 애기가 좋아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건 압니다 근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중적일 필요가 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좀 웃으면서 얘기도 한두 마디씩 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일하다가 어떤 한 분이랑 같이 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빈 시간에 그냥 서로 처음 본 얼굴에 뻘쭘하니까 난 먼저 말을 많이 걸어요 뭐 어 일 얼마나 하셨어요 뭐 뭐 안 힘드세요 뭐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지금 사람 많은 건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 근데 나 네 아니요 뭐 좀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야 아니 그니까 잠깐 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또 전 느꼈죠 아무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난 괜히 그냥 같이 일하니까 그래도 얘기 틔우고 친해지면 좋잖아 같이 일하는 입장에 같이 얼굴 보는 마당에 친해지면 좋잖아 근데 나 뺀 아무도 아무도 안 그래 나 뺀 아무도 친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일하면서만 하는 게 이게 또 좀 제가 좀 꾹냥꾹냥 했어요 기분이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남이 친절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왜 난 남한테 친절하지 아니 난 왜 남한테 친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사실 사실 전 되게 늦게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나쁘고 싸가지 없고 못 배운 애들 같이 살았어 사실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좀 예의 없이 남들한테 좀 싸가지 없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산 애도 지금 되면 같이 얼굴 보면서 일할 분들에게는 조금 친절하게 말 걸고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상식으로는 알아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마인드 나보다 안 꼬인 마인드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대체 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웃으면서 그냥 말 걸지 않지? 왜 나만 남한테 웃으면서 말 걸려고 남은 왜 남한테 친절할 생각 친절하게 안 하는 거야? 왜 아무도 친절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지? 이 생각이 드는 키즈카페였습니다 결론이 이거 같아 누구도 친절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애기 때는 교육을 막 도덕 시간 내도 그냥 무조건 착하고 남한테 먼저 말 걸고 남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말자 이런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돼서는 그러는 게 바보야 그러는 게 멍청한 사람이었어 나처럼 남에게 친절을 베푼 생각 자체가 진짜 한심한 거였어 난 그리고 전 한심했고요 그래서 내 키즈카페 로망이 좀 깨졌어요 막 알바 분들도 다 착하고 친절하고 막 웃으면서 일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안 친해서 그런 걸 좀 감안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보다 같이 일하는데 서로 얼굴 찡그리는 그런 예의 그런 좀 거친 모습은 안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또 혼자에 또 일을 해버렸죠 저도 그냥 저도 솔직히 막 남들을 남들과 더불어 사는 막 그런 법을 솔직히 못 배웠어요 굉장히 못 배웠어요 남 전 남을 되게 못 대해요 진짜 나쁘게 대했어 애기 땐 그리고 지금 돼서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럼 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은 웃으면서 일하고 싶고 좀 편하게 서로 분위기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남들은 아무도 안 온 거래 그러니까 이 키즈카페 알바는 아이들이 있다 조금 활발하다 외에는 딴 알바랑 비교해서 이점이 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바랑 막 활발하게 놀고 얘기하는 걸 기대했는데 전혀 없고 조금 비극이라면 비극이죠 그래서 일 자체는 할만했는데 아 저도 또 오랜만에 진짜 일하는 거라 퇴근하자마자 4시간을 잤네 낮잠으로 세상에 일할 때도 한 4시간까지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와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?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가요 근데 마지막 한 시간 되니까 아씨씨 겁나 안가네 아 지루해 아 심심해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뭐 일하는 분들 교육 들어보면 주말에 엄청 바쁘다 몇 배는 힘들 거다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할 때는 막 손 다치고 힘든데 일 끝나고 집 가니까 기억도 안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로 기억도 안 나 아니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렸나 솔직히 하는 건 문제 없어요 할 순 있어 근데 또 하면서 이 생각이 들지 아니 이 업무 강도에 최저시급이면 업무 강도 제로 해갖고 편의점 하지 왜 이거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좀 들어 버렸죠 아이 좀 아이 생각이랑 항상 달라요 내 생각엔 분명히 이렇게 발랄하고 이쁘고 좋은 곳인데 현실은 또 현실은 또 전혀 달라 현실은 진짜 상막했어 제 생각엔 이랬어요 모두가 웃는 가면을 쓰고 일하는 거 같았어 전 처음 일하는 입장에서 몇 번 실수해서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할만하고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했어요 막 조금 위험한 어머니가 막 너 뭐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지도 않고 또 공교롭게도 그 애기들 보호 장비 옷 입혀주는 게 어... 끈이 어깨라인 이렇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부분에 그 안전장치를 조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 할 때 가능한 조심 엄지 검지만 이용해서 진짜 조심히 조심히 잘 애기 옷 입혀주고 조심히만 대하면 사실 큰 문제 될 건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또 문제 될 건 없네 근데 걱정이 자꾸 되는 건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또 그게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안전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제일 걱정인 건 불친절한 일 동료 난 이게 좀 계속 신경 쓰여 아니 저는 내 인생 철칙 중 하나는 이거예요 내 힘듦을 남한테 표현하지 말자 내 힘듦을 남에게 풀지 말자 그 키즈카페 놀이기구 중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돌려야 될 게 있어요 한 시간마다 교대하는데 한 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듯이 계속 돌렸어 그러고도 나는 웃으면서 일어나서 다음 교대한테 아 이거 엄청 힘들어요 아 이거 재밌었네 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나 근데 나랑 교대하는 사람들은 다 네 이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냥 이러고 말한 거야 아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뭇 거칠게 대할 일일까 물론 친절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죠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아니야 근데 왜 난 항상 일을 하건 어딜 가든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래도 서로 즐겁게 있기에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데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상하더라 그리고 최근 시간이 지났는데 교대가 늦어요 교대가 늦게 왔어 그래서 20분 늦게 되거라고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5만원 벌었네요 하루 좀 조금 숨 다치고 애기들 조금 봐주면서 안전장비 채워주고 물 못 먹으면서 5시간인가? 일해야 하니까 5만원 벌었네요 허허 아 이거 좋아해야되나 싫어해야되나 모르겠어 딴 일 아 근데 알바를 제가 한번 하면 진짜 한두달 이상 항상 하거든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거는 슬슬 말하고 싶어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어 아 저 다음달까지만 할게요 아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야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야 똑같은 가격에도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사람 심리가 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더 편하고 더 좋은게 있으면 글로 가는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를 계속할 필요성이 자꾸 안 느껴지네 아유 죄송해요 또 부정이 피워버렸어 부정보가 또 피워버렸던 어쩌지 어떡하지 옛날에 키즈카페 한 저번주에 키즈카페하면 제일 걱정되는게 나로 인해서 아기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기들 다칠 일은 딱히 없고 지금 제일 걱정인건 이거야 불친절한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 심리가 불편한데 이걸 어떡하지 됐고 여기도 더 많이 구할 때 그 차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것 같고